아 아 아 아 나 나 왜 누정말 다 받는 느낌이지? 아 수염 좀 나지 않을까 아 그냥 일거리 사이 아 아 아 나 이렇게 되면 안 될텐데 사람이 이런게 사치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누군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처음부터 변화하지 않아 내가 귀신 받다고 어떻게 하냐고 대답 좀 해봐 내가 왜 당신 신부라고 써놓은 거냐고요 내일을 이 친구 viens 급 있어 행복 여기서 일